많은 분들이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왼팔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일관성이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스윙학계론 남프로입니다 자 우리 골퍼들은 방향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짧은 클럽 웨지를 치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또 긴 채 드라이버를 잡으면 슬라이스가 나는 정반대로 휘어지는 구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골퍼들이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지는 공이 왼쪽으로 가고 또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을 때는 헤드가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웃인의 경로의 문제라면 제가 지난 슬라이스 편에서 어떤 평가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렇게 스윙 경로의 문제가 아닌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헤드가 정확하게 똑바로 인 투 인으로 잘 지나다니고 있는데 공의 구질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페이스가 열려 맞거나 닫혀 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 계속 억지로 조정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네 공을 더 가운데로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공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윙 경로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스윙의 경로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드라이버는 반대입니다 드라이버 또한 스윙의 경로에 큰 문제가 없는데 페이스가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발생을 할 텐데 이때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 더 가운데로 보내려고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헤드의 경로까지 더 문제가 생기면서 더 심한 슬라이스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경로와 그 당시 이때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 사이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한 슬라이스나 훅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공의 구질은 스윙의 경로보다 페이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들이 지금 이렇게 공의 구질이 서로 반대로 가고 있다면 스윙의 경로를 조정을 해보려고 하기보다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건 닫혀 맞게끔 또는 웨지가 닫혀 맞는 거는 열려 맞게끔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 페이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테니스 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웨지가 만약 공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임팩트 순간 페이스가 결국엔 이렇게 닫혀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팩트 하는 순간 이 페이스의 방향은 계속 타겟 방향을 바라보게끔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도 계속 타겟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연습해보기 위해서 오른손 한 손으로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이후에도 계속 페이스 면이 타겟 방향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지 않게 유지한 채로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그 연습을 그대로 이어서 해보는 겁니다 타겟 방향 왼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타겟 방향을 본 채로 몸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양손으로 마찬가지 페이스가 계속 타겟이나 약간 오른쪽을 본 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지를 칠 때는 임팩트 하는 순간 페이스가 다치지 않고 계속 타겟 방향을 유지한 채로 우리 피니시가 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웨지의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반대겠죠 드라이버는 지난 슬라이스 편에서 페이스가 어떻게 다쳐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왼팔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일관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심한 훅이나 더 심한 슬라이스 왔다 갔다 하는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슬라이스 페이스를 좀 더 닿게끔 연습을 할 때는 왼팔을 의식적으로 돌리기보다 토 부분이 감기게끔 헤드의 끝부분에 집중해서 임팩트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왼팔을 돌리는 거나 토우를 감아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운동학습 분야에서는 우리 몸에 멀리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스윙 동작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물에 집중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왼팔을 돌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이 토우의 끝부분이 돌아가는 거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일관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연구하거나 이런 운동학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의식적으로 팔을 돌리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토우 부분이 이렇게 감기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스윙을 절반만 해서 하프 정도만 해서 토우가 감기게끔 쳐보고 이게 익숙해졌다면 풀스윙을 하면서 계속 토우 부분이 감기면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웨지와 드라이버가 정반대의 구질이 나타날 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또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사실 분명히 많은 분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들이 연습할 때는 무작정 똑바로 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페이스가 열려 맞는지 닫혀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페이스 감각에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